안녕하세요 3월 22일은 우리 사장님 생일이라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사장님이 가지고 싶은 게 남자친구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작게나마 영상 편지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는데? 아니 나 똑바로 했는데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걸퍼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걸퍼컴퍼니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삼땡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사장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친구들이 인강을 본 정 отд 매일 exception 찜가루 흠 소리 넌 지졌다 이 자식. 나 오토바이 타고 따라간다니. 기가 막히게도 피는 안 단다는 거. 2년 뒤 걸프야. 방송 잘하고 있니? 내 생각에 결혼은 안 했겠지. 남자친구는 생겼어? 아직 배그하고 있어? 앞머리는 길렀어? 나는 앞머리 자른 거 후회하고 있어. 그때쯤엔 앞머리 길렀으면 죽겠다. 미안 나 이런 거 잘 못해. 게임하고자. 길렀어? 2년 뒤 뭐야? 3년 뒤уют 좀 더 물면 보입니다. 2년 뒤 둘은 좀 더 toteleranimous을 놔. 2년 뒤 물고기를 끌고 있는 femen이들이 다 같이, 넷. 2년 뒤.